천안에 이어 아산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. 아산시 음복면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는 가축 폐사관으로 정밀검사를 했더니 고병원성 AI로 확인됐고,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가의 닭 7만 4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. 충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농가는 이번이 세 번째로 이 농가는 천안의 발병농가에서 십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돼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.